오줌 싼다 자 안녕하십니까 일량농장입니다 이번에도 새로 태어난 올칭이 친구들을 촬영하러 왔습니다 자 일단은 이번에 브리핑할 때 상당히 놀랐던 점이 하나 있어요 이번에 알이 엄청나게 크게 나왔더라구요 알부터 되게 이렇게 크게 알이 나온 적 있었나 싶었는데 올칭이도 당연히 크게 태어났어요 지금 태어난 지 하루 된 올칭이들인데 사이즈가 상당하죠 지금 보시면 아직 헤엄들 제대로 못 치는 애들이 많아요 그 정도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애들인데 사이즈가 제법 큽니다 이번 애들은 두 쌍을 한 번에 브리핑했어요 그래서 카모핑몬과 스토르베리핑몬 그리고 브라운 팽맨과 스토르베리 팽맨입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었죠 브라운 팽맨에 알비노가 더 쓰여지면 스토르베리 알비노 팽맨이 된다구요 그래서 얘들은 일반 울칭이는 카모 팽맨과 브라운 팽맨 그 다음에 알비노 울칭이는 선키스트 알비노 팽맨과 스토르베리 알비노 팽맨이 나올 예정입니다 정말 드물게는 팬텀과 뮤턴트 팽맨 그 다음에 그린 팽맨도 나올 수 있어요 그린 이놈들은 브라운 끼리에도 한 번씩 한두 마리씩 튀어나오더라구요 안 나오는 곳이 없어요 심지어 알비노 끼리에도 그린은 한두 마리씩 튀어나오더라구요 얘들은 어떻게 안 끼는 데가 없어요 완전 인싸 팽맨이야 무조건 나와요 자 일단은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부모개체 한번 영상 보러 가보시죠 뿅 부모개체 영상입니다 일단은 이렇게 한 쌍 이렇게 한 쌍 두 쌍의 자식들이구요 솔직히 말해서 여기 너희들 먹이 반응이 나오는구나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쌍 개체면 되게 비싸게 분양했어도 됐을 거에요 고컬 브라운과 고컬 스토로베리이기 때문에 진짜로 예쁜 브라운 팽맨과 스토로베리 팽맨이 나왔을 거에요 얘도 헷 알비노가 있거든요 근데 얘들 알도 같이 섞여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얘들은 카모 팽맨과 브라운 그 다음에 알비노는 썬기스트와 스토로베리가 골고루 나올 거에요 근데 얘들만큼 고컬이 나오진 않을 거에요 근데 얘들의 알이 서로 섞여있다 보니까 중간 가격에 분양한다?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받으신 분 기분 나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 자손의 분양가로 맞춰서 분양을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구요 그래서 일반 올팅기는 만원 그 다음에 알비노 계열 올팅기는 13,000원에 분양할 예정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얘들의 자손이었으면 일반 올팅기 13,000원 알비노 계열 15,000원에서 17,000원 이렇게 분양이 됐을 거에요 워낙 퀄리티 높게 나왔을 테니까 근데 두 쌍이니까 중간 가격이 아니라 얘들 왼쪽 얘들의 가격에 맞추는게 맞겠죠 자 이렇게 부모개체 영상이었구요 이번 영상은 너무 짧게 찍어서 좀 죄송한데 다음 주 영상에는 다 큰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성장한 올팅이들과 그 다음에 새로 수입 들어오는 수입개체로 영상을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봐주신 분들은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구요 여기까지 알약농장이었습니다 오 오줌 싼다 자 알약농장이었습니다 뿅 그럼 성장